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피부 표현이 미쳤고요. 저는 정말 브로우는 얘를 이길 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애교살 아주 손쉽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입술 각질을 위해서 꼭 하나 바르는 게 있어요. 이게 베이스 색상이 예쁘다 보니까 안에 어떤 립을 발라도 되게 잘 어울리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화장 초보자분들을 위한 스킬템이자 꿀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베이스 제품부터 립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품들에 대한 저의 애정과 메이크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스킬까지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맨 얼굴로 나왔고요. 첫 번째 제품은 화할 못들도 예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찰떡 파운데이션 제품인데요. 바로 자빈드서울 윙크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빈드서울 쿠션 제품을 너무 잘 써가지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을 만큼 자빈드서울이 베이스 맛집인데요. 드디어 파운데이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격적인 순간인데요. 제가 지금 찐텐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이 파운데이션은 처음 발랐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와, 미쳤다. 이거 바르고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와, 이거 진짜 피부 표현 미쳤다고 미추씨 제품인데 입이 아주 근질근질 거린다고 했던 파운데이션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걸 드디어 공개하네요. 파운데이션 제형은 되게 실키하면서 쫀쫀하게 발리는 제형이거든요. 이 제품을 왜 화할 못에게 추천을 하냐면 그냥 막 발라도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됩니다. 퍼프나 브러쉬 같은 도구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발라도 엄청 예쁘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인생 파운데이션으로 뽑았던 슈레피의 뽐파, 그리고 라네즈의 네오 파운데이션이 섞인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슈레피 뽐파 특유의 굉장히 쫀쫀하면서도 커버력 있게 올라가는 그 느낌. 그거 플러스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에 굉장히 가볍고 밀착력 있게 발리는 느낌. 그거 두 개가 적절하게 섞인 것 같은 사용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 밀착력 좋은데 전혀 건조하지 않고 피부 표현 굉장히 쫀쫀하게 해주면서 커버력도 괜찮은. 제가 너무 극찬했죠? 직접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이 제품 호수가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려고요. 요게 19호, 요게 20호, 요게 21호, 요게 22호, 요게 23호입니다. 지금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 19, 20, 21, 22, 23. 이거는 여기 22호가 제 피부톤에 아주 착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2호로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호 색상이 얼굴이 동동 떠 보이지도 않으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피부를 커버해주는 제품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색상이 하얗지 않다 보니까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퍼프로도 발라보고 여기 같이 나온 스펀지로도 발라보고 브러쉬로도 발라봤는데 이걸로 이 스펀지로 발랐을 때 뭔가 조금 더 요철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리고 더 얇게 밀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스펀지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제 피부 상태가 오늘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드름 흉터도 진짜 많고 여기에 패치도 막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도 너무 찰떡처럼 올라가요. 그냥 퍼프로 이렇게 막 발라줘도 전혀 두껍게 올라가지 않고 모공 커버며 잡티 커버며 되게 나이스하게 해주면서 쫀쫀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답니다. 저는 이제 자빈드서울 파운데이션 사용 안 하는 법 모르겠습니다. 이건 맨날 이렇게 바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쫀쫀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피부 표현이 미쳤고요. 밀착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 위에 파우더 발라주시고 마스크 끼면 마스크에 잘 안 묻어놔요. 여기 반대쪽도 광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 아까 밑에 쪽에 있던 여드름 흉터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어요. 완벽하게 커버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 예쁘게 무너져가지고 피부가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다 발라줬는데 이건 제가 완전 정착해버린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컬러가 다섯 가지나 되다 보니까 평소에 착붙인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못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가벼우면서 답답하지 않은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피부 표현이 예쁜 파운데이션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저만의 꿀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원래 이 자빈드 서울 윙크 팩트 되게 잘 썼잖아요. 이거랑 이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는 맨 처음에 화장할 때 사용하시고 이거는 수정 화장할 때 사용하시면 완전 좋습니다. 다음 화알못들을 위한 꿀템은 바로 눈썹입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지겹템이에요.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바로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것만큼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려주는 건 없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뚜껑까지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완전 찐템인데 이거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연스럽다, 두 번째 자연스럽다, 세 번째 자연스럽다. 그냥 막 그려도 엄청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해주는 브로우예요. 제가 이거 딱 처음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나 완전 대박인 브로우 펜슬 찾았다 하면서 짠 하고 보여줬는데 어? 저거 내 인생템인데? 맞아 저거 진짜 좋아하다 저거 진짜 잘 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브로우는 얘를 이길 자가 없다고 봅니다. 화장 초보자분들이 눈썹 그리는 걸 가장 힘들어하시는데 왜냐면 조금만 잘못해도 진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눈썹은 화장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딱 보이는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그려줘야 되는데요. 이걸로 그려준다? 그러면 실패 확률 한 50%는 줄어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슥슥 빗어줘야 됩니다. 이건 그레이 브라운 색상인데 색상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일단 여기 밑에를 먼저 채워주고 그냥 이렇게 막 해도 전혀 진해지지가 않아요, 눈썹이. 그다음에 이쪽 위에도 잡아줍니다. 여기가 부자연스러워지기 쉬운 부분인데 이거는 엄청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전혀 부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뒤쪽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게 되게 슥슥 잘 그려지고 여러 번 터치를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슥슥 풀어줍니다. 이것도 좋은 게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슥슥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잘 풀립니다. 되게 고정이 안 돼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슥슥 그려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브러워여서 초보자분들이 눈썹 그리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양쪽 다 그려줬습니다. 이쪽에 여드름 패치가 붙어져 있는데도 여기 위에 잘 그려졌어요. 완전 자연스럽게 눈썹이 잘 그려졌죠? 이렇게 갑자기 메이크업이 완성된 상태로 왔는데 그다음 꿀템은 바로 애교살입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은 애교살 그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음영으로는 어떤 섀도우를 발라야 되지? 눈 밑에 베이스로는 어떤 섀도우를 발라야 되지? 글리터는 어떤 섀도우를 발라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한 가지에 모두 다 들어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애교살 메이커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눈 밑에 베이스로 발라주기 좋은 밝은 색상, 그리고 애교살 음영 색상, 글리터 색상, 그리고 삼각존에 바를 수 있는 색상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애교살 템인데요. 지금 제가 애교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상태거든요? 여기에 짙은 섀도우까지 발라줘가지고 거의 애교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뾱 하고 살려볼게요. 가장 먼저 이쪽에 밝은 색상을 손가락으로 묻혀서 발라줍니다. 손가락으로 해야 뭔가 발색도 쫙 하고 올라오고 피부에 쫙 붙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갑자기 여기가 조금 뻥긋해 보이죠? 이쪽이랑 비교하면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매트 섀도우가 아니라 약간의 쉬머 섀도우거든요? 그래서 딱 베이스로 발라주기 좋아요. 그다음 이 음영 색상을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톡톡톡 묻혀가지고 눈 밑에 음영을 줍니다. 이 음영 색상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보이시나요? 점점 갑자기 애교살 나오는 거? 이 애교살 음영에 바르는 섀도우는 너무 붉으면 또 이상하고 너무 짙어도 또 이상하거든요. 붉은기가 쫙 빠져 있으면서 적당히 어두운 색상이어야 되는데 이 색상이 딱 그런 색상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별다른 스킬 없이 애교살 완성! 완전 도톰해졌죠? 근데 이게 이 색상이 약간 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주 살짝만 묻혀가지고 포인트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아주 조금 탁 이렇게 묻혀가지고 탁탁탁 털어낸 다음에 조금 더 음영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애교살을 더 도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묻혀가지고 이쪽 삼각존에 조금 발라줄게요. 이 애교살도 있고 삼각존도 채워져 있으면 조금 더 눈이 트여 보이는 효과가 나니까 여기 밑에를 채워줍니다.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그다음 대망에 이 펄을 발라줄 건데 이거는 약간 화이트 펄 플러스 샴페인 펄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손으로 바르는 게 좋은데 영역을 조금 좁게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한 브러쉬에 톡톡톡 묻혀가지고 발라줍니다. 이쪽 앞쪽 위주로 눈이랑 가까이에 발라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얹지도 말고 너무 영역을 넓게 잡지도 말고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애교살 아주 손쉽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이랑 차이가 되게 심하죠? 애교살을 이렇게 넓게 잡아주면 약간 중안부가 짧아진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 애교살도 그려주고 왔는데 화장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추천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꿀테만 바로 립 메이크업과 관련된 제품인데요. 화장 초보자분들 이 립 메이크업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립 색깔? 립 제형? 아닙니다. 바로 입술 각질이에요. 이 입술 각질이 다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립을 바르건 그냥 다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 각질을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 입술 각질을 위해서 꼭 하나 바르는 게 있어요. 바로 엄파 부비부비 립 마스크인데요. 이 엄파 부비부비 립 마스크가 제가 여태껏 사용해본 립 마스크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이건 색깔이 이렇게 검정색이에요. 근데 막상 입술에 올리면 검정색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바르기가 좀 꺼려졌는데 다음날 입술이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이걸 발라주고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못 발랐다 하면은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발라놓고 시작합니다. 지금 제 입술에도 이거를 미리 발라놓은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런 물티슈로 쓱쓱 문질러주면은 각질이 싹 다 없어져요. 각질이 진짜 막 때처럼 밀려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물티슈 같은 걸로 쓱쓱 닦아내주시면 끝입니다. 다시 입술 주변 정리해주고 지금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입술이 되게 매끈매끈해졌거든요? 이렇게 입술 각질을 정리해준 다음에 아무 립이나 발라도 정말 예쁜 입술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립과 관련해서 이것만 가져왔냐? 아닙니다.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립을 바를 때 한 가지 색상만 단독으로 바르는 건데요. 그게 연한 색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진한 색상을 이렇게 풀립으로 싹 발라버리면은 진짜 립을 잘 바르는 사람 아니면 되게 서툴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강추하는 웜쿨 베이스 립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가장 먼저 웜 베이스 립은 투쿨포스쿨 글램락 허시브라운 뮤트 색상인데요. 이거는 완전 잘 말린 곶감? 그런 느낌인데 완전 뮤트한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외곽 쪽에 발라줘서 입술을 확장시키기에도 되게 좋고 뭔가 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립들이랑 같이 발라주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상입니다. 색상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게 너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너무 밝은 것도 아니고 되게 딱 적절한 채도감?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입술을 확장시켜주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입술 여기 아래 입술 엄청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완전 자연스럽게 커지거든요? 저는 보통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퍼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립을 깔아준 다음에 그냥 아무 웜톤 립이나 안쪽에 발라주면 완전 착붙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 처보자분들에게는 이런 그라데이션 방법을 더 추천을 드려요. 너무 예쁘죠? 입술이 되게 오동통해 보이고 그라데이션이 잘 돼가지고 화장을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웜톤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린 베이스 립을 먼저 이렇게 까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 립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쿨톤 베이스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즈 립 틴트 휘그 섀도우를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이걸 너무 추천드리는데 색깔이 완전 말린 장미? 거기에 약간의 플럼빛을 더한 쿨톤 분들이 되게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베이스로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장점이 질감! 질감이 입술을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줘요. 입술의 지름을 모두 메꿔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도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줘서 입술 크기를 키워줄 수도 있고요. 진짜 차분하게 연출을 한다면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은 정도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를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입술을 조금 더 크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쿨톤 립을 또 여기 안쪽에 스리슬짝 갈라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베이스 색상이 예쁘다 보니까 안에 어떤 립을 발라도 되게 잘 어울리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포슬포슬하면서 주름 없는 입술을 연출해주기 좋은 베이스 립이어서 쿨톤 분들은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포인트 립을 얹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베이스, 눈썹, 애교살, 립 제품까지 메이크업 스킬을 손쉽게 업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었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어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